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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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유괴 사건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적당히 하지 마 아줌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싣고 입으자 그럼 일을 열겠네 글마 죽일라카는 놈 원본 터내는 놈 글마 죽일라카는 놈 원본 터내는 놈 내가 말고도 차분은 없지 마음이 달린 것 같아 모든 건 우주님 말이 맞아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렸다는 거 우주님 말이 맞아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렸다는 거 진짜 원하는 걸 말해 가 진짜 원하는 거 같이 전하는 거 선택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